안녕하세요. 배정훈TV의 배정훈입니다.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저는 얼마 전에 민음사에서 세계문학전집 400권 낸 기념으로 특강을 했습니다. 그때 연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했는데요. 오늘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난번에 특강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기도 했고요. 그때 이야기를 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연인 혹시 보셨어요? 연인이 책으로도 나왔지만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개봉된 적이 있고요. 그리고 2016년에도 재개봉이 됐대요. 그리고 지금도 플랫폼에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보셨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. 이 책하고 이 영화는 조금 다릅니다. 근데 이제 책은 영화에서의 뒷얘기가 조금 더 적혀 있어요. 이 연인은 마르그리트 도나디에 도나디에가 원래 이름입니다. 마르그리트 디라스라고 이제 그때부터는 쓰기 시작했는데요. 이 디라스는 1914년생인데 자전적인 소설을 쓴 겁니다. 누군가는 원조교제의 고급판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시대에 1920년 후반에서 30년대까지는 16살의 소년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던 나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디라스가 베트남 싸이공에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얘기를 자전적으로 70세 회상하면서 쓴 소설입니다. 그런데 이때 디라스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.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싸이공에서 딸 하나, 아들 둘을 혼자 양육하면서 어렵게 살았다고 하죠. 그런데 그때 이제 부유한 중국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사랑이 아닌 섹스를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겠죠. 그리고 나중에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사랑이었다. 그래서 연인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 이 영화를 보면 식민지의 남자, 중국 남자 아무리 돈이 많고 젊지만 그 남자를 바라보는 백인 소녀의 눈 그리고 그 가족의 시각은 잔인하고 억압적이죠. 그리고 또 섹스에 대한 살이 주는 위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때 제인 마치 굉장히 표한 느낌을 주는 영화배우예요. 알고 보니까 중국계 영국 배우라고 하고 스페인 피도 섞였더라고요. 몽환적이고 좀 프랑스적이고 그러면서 또 동양적인 그런 얼굴이 섞여 있어서 매력이 있었던 제인 마치와 양가희라고 하는 중국 배우가 나와서 한 겁니다. 이 소녀가 이 남자를 만날 때의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. 그런데 이 소녀의 옷차림은 그 장밋빛 까만 띠가 이렇게 둘린 장밋빛 펠트 모자를 남자 모자를 쓰고 그리고 갈색의 아마 마 원피스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꾸깃꾸깃한 마 원피스 입었는데 그 원피스에 굉장히 몸의 굴곡이나 몸이 비춰보이는 낡은 옷이죠. 거기다가 어울리지 않게 또 이 댄스 파티에 갈 때 신을 수 있는 그런 금박에 이렇게 박힌 그런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은 소녀가 이렇게 배를 타고 기숙학교로 돌아가는 장면이었어요. 근데 뭐 아시지만 그 식민지에서 백인 여성은 상상 속에 환상 속에 그대였겠죠. 그리고 또 백인 지배 계급의 여자들은 그런 배를 안 탔을 텐데 얘는 너무 가난해 갖고 그런 옷차림으로 강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육감적이기도 하고 순결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태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옵니다. 그런데 그때 그 남자는 기사 딸린 리무진에 탄 채로 이렇게 기대서 그 소녀를 보다가 나와서 말을 붙이죠. 얼마나 이 여자애가 태폐적으로 보였으면 나와서 말을 붙이는 첫 마디가 담배 피겠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남자의 권유로 다시 버스로 돌아가지 않고 그 배에서 그 리무진 타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뒤로부터 매일매일 까만 리무진으로 기숙사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기숙사로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며칠 안 돼서 이 남자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섹스를 해결하기 위한 독신자 숙소 같은 곳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섹스를 하고 돌려보내고 또 데려다 주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. 이 영화를 보면요. 그 아이가 이제 이 남자를 만나서 사귀면서 외박을 하게 되고 귀가 시간을 어기게 되고 이래서 학교에서 엄마한테 통지를 보내요. 아이의 귀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 지키지 않고 있으니 딸의 생활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보내는데 이 엄마가 찾아가서 이 엄마는 굉장히 생활에 찌들린 엄마죠. 그리고 이 엄마는 이 세 자녀 중에 아들 오로지 큰아들 밖에는 사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.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엄마에 대한 사랑에 목말라 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목말라 있는 추운 유년기를 보내는 어린 소녀죠. 그런데다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의 관계도 갈등이 많고 혹은 한 사람이 없고 이러면 소녀들이 성적으로 조숙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을 막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보면 요즘 계곡에서 보험사기로 지금 추적이 되다가 얼마 전에 검거된 그 젊은 여자도 어린 시절이 추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중학교 때 가출했고 그러다 보니까 받지 못한 사랑을 찾아다니면서 섹스에 탐닉하게 됐고 또 성을 도구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추운 어린 시절 외로운 어린 시절 혼자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애착이 건강한 애착관계가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왜 사람을 만나도 계속 우리는 건강하게 사랑해서 결혼으로 혹은 완성된 관계로 갈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더 심한 경우는 우리는 헤어질 건데 언제 헤어지나 때문에 막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걸 이제 불안 혹은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상외로 굉장히 많아요. 그 소녀의 조숙함을 그려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받는 어떤 살의 힘 섹스의 힘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지나간 사랑을 반추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 남자는 굉장히 돈이 많지만 식민주의, 인종주의, 인종차별을 겪었던 남자예요. 그리고 너무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의 돈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남자죠. 그리고 16살 정혼자가 있었던 그런 남자입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제인 마치가 연기하는 여자가 굉장히 조숙하고 그리고 막 섹스의 강박을 느끼듯이 만나기만 하면 막 섹스에 탐닉하고 이러면서 둘이 막 섹스하는 장면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지만 책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묘사가 되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섹시하셨을까요? 아마 남자하고 여자들이 그런 섹시한 장면은 많이 다를 것인데 남자들은 아마 그 어린 소녀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에 훨씬 더 많은 성적인 흥분이나 섹시함을 느꼈다면 여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인상적인 장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이 여자가 남자 아버지의 반대로 결혼을 못하고 헤어져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커다란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날 때 그 남자가 까만 리무진을 타고 저쪽 창고의 옆에 숨어서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여자의 배가 없어질 때까지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여자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. 영화는 거기서 끝이 났지만 책에서는 그 뒤에 장면이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이 여자가 몇 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을 때 이 남자가 전화를 걸어옵니다. 그 남자가 파리로 와서 이 여자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다라는 전화를 하고 끊는 장면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. 참 아픈 사랑이죠. 그리고 그것을 원조교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더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 그 남자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 그 여자애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연인이라는 영화를 봤던 것은 그 소녀의 어떤 신비로운 성 봉인되어 있는 성에 대한 것이었을 거예요. 남자들은 그 소녀의 어떤 성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롤리타 같은 얘기도 있고 이거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 납치이고 성착취, 성학대인 거죠. 또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은교라고 하는 박범심 작가가 쓴 은교라는 책에서 그 16살 소녀를 바라보는 그 70세의 노인의 눈으로 그 아이의 성을 막 탐하고 막 하고 싶어하고 상상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마 남자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여자들에게 그 어떤 신비감이나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서양에서는요. 우리나라에서는 뭐 박년 18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양에서는 16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이죠. 그래서 16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나이인 거죠. 너무 아름다운 여자로 딱 들어가기 그 직전에 길목에 서 있는 게 16살이어서 팝송에서도 16에 대한 노래는 너무 많고 영화에서도 굉장히 예쁜 나이의 소녀들을 그릴 때 16살 소녀들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 섹스를 통해서 그 중국 남자하고 이 소녀는 많이 위안을 받아요. 이 아이는 처음 경험을 그 중국 남자하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남자를 만나면서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받지만 부모한테 못 받았던 사랑을 이 남자한테 받으면서 위로하고 또 그 어떤 섹스에서 개발되는 쾌감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그리고 정말 하찮은 존재였던 나의 모습에서 사랑받고 보호되고 돌봐지는 그런 부분에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위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사랑이 앞서지 않지만 성관계를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결속이 되고 친밀감이 높아지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그런 그것이 우리에게 왜 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힘 또 나의 존재에 대한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영화도 나중에 얘기 리뷰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세께라는 영화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스파이로 사는 그 어떤 남자가 섹스로 푸는 거예요. 그 불안함을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 탐닉하게 되고 뭐 그런 영화였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외롭고 추운 그렇게 혼자 있는 청소년기를 지낸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그 어떤 그 갈구 때문에 굉장히 일찍 이성교제나 성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습관적인 외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참 많이 그 청소년기를 외롭게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 없는 그런 가정환경에서 지나면 굉장히 헛떳해하는 마음 한편이 빈 그런 정서적인 허기가 생겨요. 전 그걸 사랑의 영향실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꼭 부모가 아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돌보아지는 그런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1 1 2 2 3 3 1 2